오오오오오오옹~~ 오호호호!! 너는 나의 어린 시절에 보가 idea친구랑 으악! 아이고! 오늘은 기차여행에 가겠구만 오늘은 부산으로 가야겠다 아유 여보! 오랜만에 이거 여행 가네? 너무 좋다 음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응? 멋진 남자들도 보고 응! 오늘 여름이니까 또 어? 해변가 가야지 부산으로 리아야 넌 쇼치? 응 기분이 기차여 하 요리야 그러면 오늘 어? 바닷가 가자 재밌게 놀자 음 기차여행 아 그리고 요즘에는 KTX를 안 타고 간다네 요즘에는 토마스인가 그 기차를 타고 간대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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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여행에 웬 무덤들이 이렇게 많지? 여기다 뭐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휴 어휴 어? 저기 저 파란색 거 저거 토마스 아니야? 어휴 저 애니메이션에서만 봤던 건데 저거 토마스가 진짜로 있을 줄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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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신기해 우와 귀엽게 생겼어 어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토마스 기차의 기자 주익대라고 합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어휴 출발하기 전에 이 토마스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말 잘 듣고 그래요? 우리 토마스가 이렇게 턱주가리를 쓰다듬어주면 뿅뿅 이렇게 뿅뿅 이렇게 뿅뿅 이렇게 뿅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코를 이렇게 한번 뿅뿅 눌러주면 뿅뿅 뿅뿅 오이 오늘따라 할 줄 아는 말이 뿅뿅 밖에 없나보네요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부산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야 가자 도철 가자 가자고 아 토마스가 어 안 움직이네 아 왜 이러지 고장 났나? 고장 났나봐 오늘따라 오늘따라 말을 안듣네 아 고장난게 아니라 가끔 말을 안들때 있어요 야 아 그럼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하는건데요 어떻게 해요? 말을 안들으면 때려주면 됩니다 어 그래요 아 괜찮을라나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오오오오오 춘춘뿍뿍 오오오오 хочу 아저씨 아저씨, 토너스가 왜이러는거예요 토마스가 가끔 부품 손상으로 막갈때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고장이 났다는거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고장나서 큰일이 났어요 아이 저 토마스 기차 타고 부산 가야되는데 빨리 고쳐줘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우리 부산 꼭 가야되는데 저 혼재도 힘든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저 토마스 기차 타고싶다고 아마 일주일 내내 저도 쫄랐는데 저 토마스 기차 못하면 안되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아니 근데 그거는 그쪽들 사정이고 그럼 어떻게 고치는데요? 일단 저 혼자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고쳐야되긴 해요 밥을 먹고사니까 도와주세요 저를 여기 지하에 토마스를 고칠 수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찾아줘요 알겠니 꼬마야? 예 꼬마야 왜 목소리가 그러니 40대는 되보인다 터 alde 아니 말을 너무 험하네 Wikipedia 하면 그럼 빨리 고치자 저 토마스를 알았지? 오케이 hállllllll 여러분들 안되겠어요 토마스 기차를 고치고 오늘 꼭 부산 가겠어엌 어 뭐야 왜 고장이 어 사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uh oh 보허허헣 오오오오오오오 허억 아무래도 여러분들 토마스 부품을 찾을만한게 필요한데 지하에 있다고 했지 어허! 어허 여보 뭔일이야 나는 회받 먹으러 갈라 했는데 그 동생아 기억해내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을 아허허허헣 아휴 뭔소리야 아무래도 여보 저 토마스를 고쳐야될거 같아 그래야 부산 갈수 있을거 같다구 아이 이 여보 잘좀 찾아봐 알았어 그럼 여기 기차에어간에 부품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찾아보자 으악! 으악! 아 이러지마 토마스야 이러지마 아하아 어허 시체들을 빌어서 하는 일도 마치 못구 토마스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토마스야 이러지 말라구! 아 여긴 깜깜하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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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라구우옹 토마스는 크니깐 구석에 들어가면 못잡을꺼야 오오오오오오오 이러지마 그리고 이러질마 어 여기 여기 길이 없어 토오 마스와 친구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못들어갈꺼야 후우우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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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동…. 나의 어릴 적 추억의 토마스가 변신했다구우 미쳤나봐 토마스야 이러지마 endy환 우아 토마스가 이상해 토마스!!! 우리랑 함께했던 손님을 태우고 부산도 가고 우리 좋았잖아 기관사님? 기관... 기관사님? 내가... 니 기관사야! 그때 봤어 그때 그 추억 그래 잊어버린 지요 우리! 저거 뭐야! 저거 뭐냐고! 요리야 빨리 도망가! 어허허허허 나... 나...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니? 아 이거 터졌어요 비밀번호? 굿굿굿 지하에 비밀 부품이 있다고 하니까 부품 빨리 가서 토마스를 고쳐주도록 하죠 와... 오늘... 정말 무섭네요 토마스가 너무 강한걸? 와... 오늘 장난 아니야 토마스 왜 이렇게 큰거야? 자... 지하 어딘가에 토마스를 고칠 수 있는 부품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런데 있나요? 스읍... 이런데 없는거 같고 뭐야... 단미우가 토마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뭐야... 토마스를 고치는 정비소? 요기였네 자... 보자 자... 토마스를 고칠 수 있는 부품들 비번이 걸려있다 어! 비번이 걸려있다! 진짜? 아... 비번을 열어야 되나봐 자... 자... 비번이 부품상자 비번을 세번째는 아홉... 9번이라고 하니까 찾아보죠 아...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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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defence 여긴 못 들어가여 여기 정비소거든 many of us Pt 1998 Amanda 여기 부품 있는거 맞죠? 토마스를 고칠 수 있는 부품들 뭐야 아니 모르겠어 일단 도망가자 여긴 아니야 어 굿 자 오늘 목숨은 한 개라서요 요요요요요요요 쟤는 맨날 오냐 옛날에 키에이이이이이이이 lust는 이제 어 뭐야 온다고? 원다고 어 일하지마 여기서.. 여기서 이러지마 wed 와 이러지마 진짜 죽어버릴거야 분멸하자 허!!! 비밀번호? 후 9 후 딱 한자리만 찾으면 되겠구만 후 꼬마가 정말 열글나게 하는군 안되겠어 쭈쭈쭈쭈쭈 딱 기다려 여기다가 포불 닮은 쭈쭈 어어? 어어? 이 처를 위이잉 랍 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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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어떡할거야 들어오고 이러다 들어오겠어 여기받기면 안된다고 어떻게 자 여러분들 비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니아가 죽었네? 비밀번호 한자리만 찾으면 되는데 하하 여기 있나요? 없고 와 토마스야 친구들 너무 무서워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저거 왜 깨끗한거야 저거? 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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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어효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요리야 미안해! 요리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 야 못들어가? 여기 못들어가!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으응? 손님! 어서 타세요! 토마스와 친구들? 너의 친구야! 빨리 타라고! 너너너넛! 너의 추억의 친구 토마스라고! 어렸을 때 내가 즐겨보는 그 토마스 맞아? 그래! 빨리 어서 타! 그 노래를 불러줘! 토마스와 친구들! 토, 토, 토마스와 친구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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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와 친구들! 화물차에 옮겨서 신체를 가듭매오! 토, 토, 토! 토, 토, 조, 도! reflections 루파애타! 우와, 우와, 우와! 아! 오우 오우 비디 번호를 찾아야겠습니다 비디 번호를 찾겠다고? 설마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 잠깐만 아이템이 없어? 여기? 오케이 7 8 9 오케이 됐습니다 비디 번호를... 어잇 여기 기장사님?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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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야 폭탄이야 저거 들고 오지마 아이씨 아이씨 자 비번호 다 찾았어요 789였어 789 789? 응 이걸로 토마스 부품을 고친 다음에 부산으로 떠납시다 오케이 좋소 갑시다 잠깐만 여기 뭔가 보이는데 야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일단 들어갑시다 어허 어허 그렇다면 그렇다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더러운 이 갈려사 때 에이 토마스 좀 봐 기다려 넌 아픈 거야 지금 내가 고쳐줄게 넌 동 나 멀쩡해 어떻게 뭐야 뭐야 저건 넌 죽었어 오케이 자 지하에 가서 토마스를 고칠 수 있는 부품을 꺼내봅시다 정비소로 가는거야 따라오진 않겠죠? 오케이 좀 기다렸다가 여기 숨었다가 여기 쓱 들어갔다가 올라가기 어 올라가면 안전하죠? 오케이? 자 잠깐만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여보 이상한 여보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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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이 부품이 있다고 저 7 8 9였어 맞다 토마스를 고치는 방법 있어 여기 찾았어 찾았어 어? 그럼 이제 고칠 수 있어? 자 토마스를 고치는 방법 고작나서 미쳐버린 토마스를 망치로 고쳐주세요 고치는 법은 그냥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이거였어 oh mouse 오케이 오케이 이걸 때리면 되거든? 조심 k 이거 이거 나 두 방이면 죽어 이 망치를 잊어보면 안돼 절대로 토마스 어딨냐? 기습하자 기습 얼굴 호떡같이 생기네 어딨냐? 얼굴 호떡같이 생기네 없어? 없어어? 안 보이네 괴물면 어디 갔지? 여보 없어 위로 올라와봐 없어 확신해? 없는데 나 여기까지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어? 안 보이는데? 어디간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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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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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흠흠 뭘 노렸다는거지? 흠흠 토마스야 내가 이 망치료를 고쳐줄게 네 폭탄을 설치한거야? 으악 으으니까 아아 멋있다아 근데 그러면 뭐 타고 가실려구요 어어어?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했는데? 고친게 아니라 부신거 같으신데요 손해배상금 청구하겠습니다 아이 또 토마... 으어어어 거짓말이야 손이 고쳐졌어요 토마스 어딨어요 빨리 저 기차타고 가야된다고 빨리 안내하세요 이제 고쳐졌으니까 좀 있으면 여기로 올거에요 아 오케이 이제 우리 기차타고 부산 갈 수 있겠다 자아 어이 토마스 다시 어... 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토마스야? 아 드디어 니가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이 망치맛에 니가 두려움에 맞들린거구만? 그 망치에 저의 10분의 1이 붙이셨답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토마스와 어 시체들이 아니야 알겠지? 네 그래 말 정말 잘듣는구나 빨리 이제 리아야 빨리 타자 부산 가야지 아이 왜 이렇게 비좁해 왜 이렇게 비좁냐? 에이 뭐야 그렇게 쬐끔해가지고 변신하면 뭐 달라질 줄 알았니? 어? 쬐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덩치 꺼졌어? 그렇게 하면 무서울 줄 알았냐 어? 으억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토마스 plan 저희가 고쳐졌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일 posts 감사합니다.